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와 MBC 등 공룡방송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장악됐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장악됐다기보다도 오히려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다 민노총을 문재인과 함께 결탁되어 있어가지고 민노총 사나이는 언론 노조에게 방송 권력을 내주고 대신 이들에게 정권의 지지를 하는 걸 부탁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측과 내는 미를 관계를 보여왔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편파 왜곡 조작 보도를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공룡방송사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견고하게 그 틀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장과 임원들 특히 이사들의 임기가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권이 바뀌더라도 달라질 것 전혀 없다 하는 느낌이 바로 이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끝없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흔들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동안 보도 행태를 보면 능력히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자 지금 시민단체 또 방송사 내부에서 공룡방송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노력, 움직임, 몸부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KBS 안에서는 KBS 사장을 물러가라, MBC와 KBS 사장 물러가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지금 민주노총 살아있는 언론, 노조, 수뇌부를 고발했습니다 무고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 허위사실, 공포죄 등으로 고발을 했는데 무슨 시민단체 활동을 보면 공룡언론 미래비전 100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여러 단체가 뭉쳐서 만들어진 공룡방송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민주노총 살아있는 언론, 노조가 윤석열 후보자였을 때 민주노총 살아있는 언론, 노조를 비판했다고 해서 당선되는 날에 윤석열 당선자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언론, 노조, 민주노총 살아있는 언론, 노조가 윤석열, 말하자면 국민의힘 당선자가 있는 당사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윤석열 당선자가 한 발언 가운데 지난번에 후보 시절 때 강성노조 전의대로 세워서 못된 짓은 다 했다 그 천병 중에 천병이 바로 언론, 노조다 하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했고 정치개혁에 앞서서 언론, 노조를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일삼고 국민 속이고 거짓 공장을 세뇌해왔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후보가 발언한 걸 놓고 당선되고 나니까 바로 찾아와서 지금 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반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룡언론, 미래비전, 백년위원회가 언론, 노조, 핵심 간부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오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보면 공룡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언론, 독재, 민주노총, 언론, 노조를 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룡언론, 미래비전, 백년위원회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언론, 독재, 민노총, 언론, 노조를 고발한다 허위 보도, 거짓 공작, 언론, 노조, 규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나와서 고발하고 있고 지금 박인환 변호사 겸 단체의 대표가 와서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한 발언 가운데 지금 강성노조 언론 전대위로 세워서 온갖 못된 일을 다했다 그 천병 중에 하나가 언론 노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은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의 당시 발언은 진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민노총 언론 노조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언론 노조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뉴스타파에 속한 최성호가 MBC 사장으로 취임하고 언론 노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인물들이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대표자 등으로 취임해서 활동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최성호뿐만 아니라 양성동 전 사장도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전신인 사원행동 대표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비춰본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발언은 드러난 사실에 대한 평가다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무고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공표제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정치계획에 앞서서 언론 노조를 먼저 떠들고치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 일상고 국민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왔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룡언론 미래비전 백년위원회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노총 언론 노조 산하의 MBC가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한국인 중에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에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른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허위임이 밝혀진 겁니다 2011년 9월 2일 선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민노총 언론 노조 MBC의 박성재 위원장은 지금은 이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MBC 노조 위원장은 2008년도에 박성재 그 당시 노조 위원장과 그 당시에 단독으로 KBS의 언론 노조에 출마했던 이강택 PD 지금은 교통방송사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광우병 공포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박성재와 교통방송사장인 이강택 PD 등이 지금 광우병 공포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고 이 단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윤석열 당선자의 후보 당시 발언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했다 또는 정치개혁에 앞서서 언론 노조를 먼저 떠들고쳐야 합니다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를 삼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 공작으로 세뇌해왔다 하는 이 발언은 드러난 사실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당시 평가라는 겁니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언론 노조 윤창현 위원장 등이 지난 대선 투표 직전에 윤석열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윤석열 후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20대 대선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형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투표 직전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군요 당선 대원한 뒤가 아니라 후두표 직전에 윤석열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언론 노조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 캠프 언론계 출신 인사들 대다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수사와 정보기관까지 동원한 조직적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앞장섰다 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것 또한 객관적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근거를 밝히지 않은 주장들이다 그래서 때만 되면 정치권에 빌붙어서 떡고물이라 노리는 언론 출신 하이에나들이다 이라고 허위 사실을 즉시해서 비난한 건데 윤창연 위원장 등이 이런 비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를 허위 사실이나 유포하는 자라고 이렇게 즉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영방송 100년 미래위원회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가 바로 민노총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 언론 노조 위원장 윤창연 등은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라는 맹백한 인식을 갖고 윤석열 당선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또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허위 사실을 즉시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즉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 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 그리고 자유언론 국민연합원 민노총 언론 노조 위원장 윤창연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에 따른 정당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공영언론미래비전 100년 위원회라는 단체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격하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고발을 한과 동시에 오늘 KBS 내부 게시판에 보면 박영환 실진자센터의 직원 전에 KBS의 9시에 앵커를 했던 박영환 앵커가 오늘 김희철 사장 앞에 놓인 명예로운 언론인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데 핵심은 물러가라는 겁니다 MBC KBS 사장을 지목했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 보도본부장 그리고 보도국장으로 정권의 편향 보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KBS와 MBC 사장 이번 대선에서 총괄 책임자에서 KBS와 MBC 사장의 자리에서 평파 왜곡 방송을 방치하고 묵인해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오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희철과 그리고 박성재 사장은 아직도 2년 10개월에서 9개월의 임기가 남아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환 전 앵카는 두 사람은 부끄럼을 안다면 깊은 반성과 함께 공연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질서 있고 품이 있는 퇴진을 위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결단의 시간은 고작 두 달뿐이다 이렇게 아주 즉시를 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직원들이 KBS와 MBC 사장의 사태까지 요구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 즉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방송사 내부에 편파, 왜곡을 했다는 주체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위한 안팎의 압력, 움직임,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왜곡된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선전선종만 해버리면 국민들은 쏘아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방송의 개혁, 구조조정, 이런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또 여러분들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